인테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시지 청양고추 고춧가루 말라나 물 닭가슴습 닭가슴슥 닭가슴승 뒷번지 고기름 Pluto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가격에 비닐맛이 비닐맛이 10원 11원 11원 10원 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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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원 12원 13원 16원 15원 16원 15원 맛있게? 이거 괜찮은데? 나도 응? 나도 괜찮은데? 느꼈어? 왜 맛있어? 또 한창 넣어서 얘기했는데? 난 핑클 파 짜게는? 주무관은 뭐 잘 먹은 거 아니야? 너무 잘 먹은 거 아니야? 소스가? 더 줄까? 잘 먹은 거 아니야? tack 확 dio Not 닦아 we 집. 여기 어묵 여보 밥 먹자 고마워 손가락 갖다 놓으시고요 약간 두반장 넣어서 약간 막파식으로 하려다가 낮에 두반장 먹었으니까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한번 맛있어 맛있어 하나 더 먹여줘 엄마 아버지 으흐흑 흐흑 당신은 이 순간 자리 좀 할 수 있다면 좀 차분히 생각 좀 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 김환경 김환경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로는 시나면 녹음을 해줄 수 있다 아 으흐흐 으흐 찹쌀가루 파슬리 고기맛 파슬리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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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양념 오구 이해서면 내가 아침에나 이렇게 먹어 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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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도가 다르지 근데 또 두 개 들고 다닐 성격은 아니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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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치. 으악! 이거야, 이거야. 고추냉이를 잘 섞어, 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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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치. 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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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치. 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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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깔치. 다진 마시는 마스터 타임 요리는 성장에 뺨도 도착해주세요. 너무 맛있어서 더 먹지 마. 알았지? 거기까지만 먹어. 진짜 썼네. 조금만 먹어야지. 고갈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아니 먹지 마 진짜.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그럼 내가 먹을게. 이건 내가 먹을게. 조개타? 이건 내일 먹으면 되지. 또 먹어? 정말 솜씨가 오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또 있어. 인사 중에서 1일이고. 구경 1위는. 한가지 복종에서 시작이 궁금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에서 끝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만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Stellenberger.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특별하게 배추장 당면차 안에서 먹기 다리 못해서 먹었거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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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추 아이스크림 그런지 고춧가루 glare 새콤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꿀맛인데 이거? 그거 어디있지? 사는건 천원이잖아. 야마자키 하이볼이라는데? 그냥 이게 하이볼이야? 맛있어. 대금 황금보다 좀 더 비싼 지금이라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내려오는데 거기서 계곡물을... 구독자 여러분! 팔로우 해주세요! 좋댓구만! 좋댓구만!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알아요 이거 아니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알림 받을 받게 해주세요!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고마아아아악 남편은...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치사하다. 이러면 왜 어떡해. 사기 좀 쳐야해. 손 아파. 잘못 골랐어. 신발 너무 무거워. 정자 입어. 손 못먹을 것 같아. 손 못먹을 것 같아. 뒤집어야돼. 뒤집어야돼. 손 못먹을 것 같아. 뒤집어야돼. 아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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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렇게 놔야지. 빨리 마셔. 그냥. 넌. 여러분도서 또 수행할 때. 야. 너무 심적해서 두 분 만일 syn葬 입장. 네. 자기야 이불호가 되는거 아니야? god. 미리도 만나는 과정이 limit denkt. 이불호 другой 선. 와ending. 진짜. imento이다 어? 아 우리 꼉이 클래식 한번 갈겠다 이게 나 이거 진짜 시켜주고싶으면 돼 이게 진짜 아 아 어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낙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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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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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 고춧가루 고추장 계란 자세히 먹고 싶어서 고추장 고추장 소금 다 익었고 완전 바삭하고 참맛은 내놔요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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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으려고 아 이제? 아직은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접시 나머지에다 걸어놔야겠다는 두 조각 정도 이랬는데 오래 기다렸지 미안 정말 미안해 나 지민이가 여기 사과하고 싶대 나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줘 뭐해? 빨리 사과 안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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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진마늘 간장 소스 미쳤나봐요 가 придержась 소스 소스 완전 맛있어. 어떻게 치루가 되나? 치루? 응. 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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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루 based on three-pring. 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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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뛰었을 것 같고. 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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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